안녕하세요. 게임한날의 회단입니다. GOTY Game of the Year 2020년 최고의 게임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RPG 장르에서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최고의 커뮤니티, 유저들과 목소리를 통해 반영하는 최고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유아같이 발더게트3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승한 평가를 받아 여러 상을 수상한 정말 대단한 게임인 것은 확실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지금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발더게트3는 라리안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RPG 게임으로 최대 4명의 친구들과 일행을 구성해 온라인에서 모험을 즐길 수 있으며 새로운 디비니트 4.0 엔진을 구현되어 다양한 캐릭터와 위험, 거짓으로 가득 찬 융성한 세계를 전혀 없었던 방식으로 자유롭게 탐사하고 실험하고 상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시 당시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아 국내 유저들에게 큰 아쉬움을 나타낸 바 있으며 라리안 스튜디오 측에서 공식 SNS와 스팀 페이지를 통해 한국어를 공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발더게트3는 2023년 12월 1일 배치5 업데이를 통해 한국어 자막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 번역은 무사히 스튜디오에서 담당했으며 스팀 라이브러리를 통해 발더게트 우측 클릭을 해서 속성이 들어가면 언어를 한국어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팀에서 한글 자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거라 전 생각이 듭니다. 게임 스트리머라면 솔직히 한 번쯤은 시청자를 위해 즐길 수 있지만 유저 입장에서는 구형 게임을 즐긴다? 이것은 솔직히 저는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작하면 많이 지쳐진 듯 느껴질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계속 신작들이 나오는데 빨리 시작한 사람들과 같은 금액을 지불하고 게임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나중에 스팀에서 할인이 나온다면 한 번쯤은 정말 한 번쯤은 플레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글화가 안 된 게임은 정말 명작이라고 명작이라도 그냥 플레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고 좀 내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게임사의 작은 배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 게임하는 날의 회단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